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가정소그룹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만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올려드릴 교재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오검 1장 21절에서 28절, 26절인데요. 그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특별히 이 이야기의 참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귀신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귀신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회중에 섞여서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고관이죠. 이 고관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가버나움에 다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 이미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폭발적인 인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대소망 25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 상당히 지금 회당이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시면 거라사의 광인들, 자기를 학대하는 귀신이 들려서 자기를 피가 날 때까지 학대하는 형태가 나오고요. 굉장히 사나운 형태죠. 9장에 가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런 간질을 겪는 이런 형태의 귀신도 나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귀신이 불과 물에 죽이려고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죠. 또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눈을 볼 수 없게 되고 귀머거리가 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양한 형태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극단적인 형태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비교적으로 사나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사나운 형태를 보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당에 운집해 있고 이 사람의 귀신 들린 형태가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의 눈에 충분히 띄지 않고 회당에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지금 있는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정상적인 회중처럼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23절에 가시면 이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치는 동시에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그 설교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일일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대 소망 255페이지에 보시면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세우시려고 오셨던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유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그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이었다는 것인데 이것과 가장 흡사한 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을 설교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실 때에 특별히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기 위한 그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발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충돌을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충돌하는 반응 즉 소리를 치고 발광을 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해야 맞는 것이죠. 예수님과 충돌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소리를 치고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과의 충돌이 아닌 다른 지금 무엇과 충돌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단에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준다는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을 때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지금 의지가 있는데 마음속에 무엇이 쏟아오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린 자신도 해방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지금 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이 쏟아날 때에 자기의 의지인데 이 의지를 꺾어버리고 이 의지와 계속 충돌하게 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귀신이 충돌을 하는 장면이 설교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소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시대소망 25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하려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여니까 자기의 의지와 충돌하는 다른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 내용이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비추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죄에서 혹은 지금 귀신에게서 속박된 상태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권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죄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사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위치가 예루살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잘 알았던 이 사람들에 비해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 형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낫고 싶고 너무나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귀신이 통제하는 상황이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지금 해방당하고 싶은 마음 지금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확신이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지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회당 밖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 그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통제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무언가에 이것을 볼 때에 사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죄의 통제를 받는 우리의 모습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통제받는 우리의 죄에 의하여 통제받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지금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참 좋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가져갈 때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를 속박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 삶에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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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